에코프로비엠은 중장적인 관점에서 저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배 20배 성장하는 걸 기대한다? 투자하실만 하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앤솔 이렇게 보고요 소장님 채널 또 박순희 의사님이 많이 출연하시니까 박순희 의사님이 늘 추천하신 8개 종목 있잖아요 또 소장님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8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중에서 배터리 세일에서는 삼성 SDI는 빼시고 LG 에너지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을 주로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박순희 의사님이 저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박순희 의사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K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성장 산업이 있는데 국내 증권 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노이즈들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투자 못하고 있는 거 그와 맞물려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데도 성장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똑같고요 근데 이제 박순희 의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실제 구체적인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게 투자 대상하고 방법은 좀 다른 게 저는 기본적으로 탐방을 많이 다니고 탐방을 다니다 보면 스몰캡에서 훨씬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를 보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박순희 의사님 같은 경우는 K배터리 산업 전체를 좀 홍보하겠다는 뭐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 플레이어들을 이제 주로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8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밧데리 아시 8대장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실 분 그리고 스몰캡을 자기가 직접 스터디해서 좀 아시기 힘든 분들은 이제 밧데리 아시가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을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LG엔솔 만약 제가 이제 박순혁 이사님 방향으로 제가 이제 어쨌거나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LG엔솔 좋고 삼성 S다에도 좋고 SK온도 장기준 좋겠지만 지금은 SK온이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주식을 좀 치대해서 나중에 이제 SK온 상장할 때 한 10% 정도를 매입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개인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비중은 제가 볼 때 한 5% 전체 주식이 5% 정도밖에 안 될 거여서 이걸로 저는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SK온을 보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라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결과가 어찌 됐든 나중에 SK온이 상장한 다음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반영한 어떤 컨센스 주가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이후부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가족이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지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을 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게 저는 이게 이제 이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사실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 지속적으로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네 하나의 회사만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장이 돼서 여러 개가 상장돼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엔터까지 지금 상장하려고 그러죠 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장하면 더블카운팅 이슈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주사 역할을 하거나 모회사인 경우에 이걸 밸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해 주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에코프로가 자회사들이 상장 안 하고 계속 가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어떤 실적을 지분가치의 한 절반 정도만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성장성을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사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탄산 리튬을 순산화 리튬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전구체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쭉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다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영업이 2천억 가까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이게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회사가 그걸 그리고 명시적으로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회사를 어느 정도 밸류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어렵군요 네 저는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이른바 이제 그 공매도 서력들한테 빌미를 줄까 봐 좀 그런데 제가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딱 단언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는 어떤 그 회사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어쨌거나 지주 회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 한국 주식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가 저로서는 되게 좀 곤혹스러운 종목이더라고요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원들한테도 소개는 뭐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평가가 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다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엠은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뭐 몇 년을 내다보시고 5년 10년 20년 동안 정말 안정감 있게 그냥 10배 20배 성장하는 걸 기대한다 뭐 투자하실만 하죠 네 단기적으로 올랐다 아니 이렇게 고성장주가 그래도 퍼 30배 정도면 저는 양호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증거사가 다른 소재주인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 퍼 70위받을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주가에서 2배가 더 올라야 된다니까 최소 2배가 네 그리고 5년 후에 확정 매출이 네 50조가 나오는 회사 거의 확정적인 매출이 이런 회사를 뭐 중장적인 관점에서 불안해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을 비롯한 이제 강물과 소재 수유주 계열화를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 중에서 안정감 있게 그러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한 시월부터 이제 호주 필바라강산 리튬이 생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강물 소재 관련 주로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포스코홀딩스도 좀 올라왔어요 주가가 네 그럼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형주이면서도 주가 상승폭이 뭐 오히려 LG엔솔이나 이런 회사보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클 수도 있는 종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참 이제 지주사로 돼 있긴 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어쨌거나 자회사 포스코 지금 퓨처엠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력 강물 소재 쪽은 지금 추가 상장 계획이 일단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코프로 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다음에 포스코필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로 보자면 당장은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양극적 기술력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비엠보다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점이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강물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재료를 이제 조달하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네 훨씬 더 유리하게 안정적으로 이게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기업의 이제 배경이 단들하기 때문에 향후 생산 캡파를 늘려가기도 좋고 그래서 올해 이미 삼성 SDI하고 30조 원 수주 계약 맺었잖아요 엘지엔솔리 향으로도 대규모 수주 계약이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뭐 등등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캡파 증설이나 아니면 수주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회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라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에코프로 비엠을 투자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냥 포스코 쪽을 투자한 다음에 홀딩스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정감 있게 엘지화학이랑 나노 신소지 남았습니다 엘지화학하고 나노 신소지 엘지화학은 뭐 사실은 국내 양극재 기술의 사실은 가장 원천 기업이죠 그 원천 기업인 엘지화학의 그 레시피를 가지고 다 받아서 사실은 지금 다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지화학이 이제 저는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승장성이 있지만 지금 다양한 다른 기존의 이제 어떤 화학 사업 뭐 이런 소재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화학 관련 소재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원전한 의미의 2차 전지 아직 주력 종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업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데 그래서 좀 주가가 덜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양극재 사업을 주력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총이 좀 크잖아요 엘지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이 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향후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양극재라든지 다른 소재 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일단 어쨌거나 엘지화학에서도 2차 전지 쪽 주력 사업인 양극재를 본다고 그러면 양극재 캐파는 에코프로 비엠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회사들보다 어쨌거나 캐파 정설 계획은 작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시총이 20몇 조인 상태에서 이제 엘지화학이 50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극재라든지 다른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 수준에서 주가 어떤 상승 여력이나 탄력이 강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엘지화학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엘지화학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후순위를 보고 있다 박수 기자님이 추천 여덟 개 질문 중에서 가장 좋게 보신 건 에코프로 비엠 같네요 에코프로 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엘지엔솔 이렇게 보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냐면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분산액을 만드는 건데 그 경우에는 분명히 기술방향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흑재를 사용하면 이제 그런 CNT 도전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방향은 맞는데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게 2025년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가파르게 성장을 할 텐데 이미 거기다에 가면 한 2, 3년 치를 당겨서 실적 기준으로 하면 뭐 최소 3, 4년 이상 당겨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를 합리화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주가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와 엘지앤너리솔루션 배터리 3세 중에서는 어쨌든 엘지앤너리솔루션을 네 뭐 1등 업체이고 워낙 뭐 전세계로 활용할 업체이기 때문에 엘지앤너리솔 1등이고요 양극재 1등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강물 소재의 수직 계열화 가장 잘 돼 있는 업체 포스코홀딩스고요 이 3개가 1등이고 8개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에 가장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1등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배터리 아저씨 취지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네 K배터리 세일 업체는 소재 업체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못 올랐잖아요 지금은 그 세일 업체요 네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일 업체들 지금 시총이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미 특히 엘지앤너리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넘버 2인데 그 이런 업체들은 사실 엄청난 큰 대형주고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저희가 소개한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막 주가가 단기간에 막 두 배 세 배 오르기를 기대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이 커지고 그 산업 내에서 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 대장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안감 없이 그렇게 투자할 때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엘지앤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13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중에 이제 삼성 시총도 뛰어넘는 뭐 그런 시기도 오고 그럴 텐데 네 그러나 이게 그 단기간에 이렇게 막 가파르게 좀 오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워낙 큰 종목인 만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그만큼 또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어쨌거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단계가 오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더 생기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게 상승 탄력은 좀 똘똘한 스몰 캡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아 막 스몰 캡들 이렇게 막 주가 막 이렇게 오르내리던 주가 변동이 커서 막 불안해서 투자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내가 좀 확실히 스터디를 잘 못하겠다 그럴 때 그냥 LG엔솔에 투자하시면 된다 LG엔솔 포스트홀딩스 에프프로비엠 이런 업체들 투자하시면 된다고 소장님은 이제 스몰캡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들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언급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냥 이거 추천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좋게 봤는지를 그냥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이제 2차전지 쪽에 소재주 탑픽으로 꼽았던 게 코스모 신소재라는 업체인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좋게 본 이유는 뭐 양국제에서 기술력 1등이고 양국제 1등이어서가 아니라 양국제 꼴찌여서 그렇습니다 꼴찌를 왜 투자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투자해도 1등을 투자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전방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어느 기관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LNF 소개 안 하고 한때 LNF 소개 안 하고 에코프로비엄 소개 안 한 데가 아니거든요 LNF 2018년부터 소개했고 2019년에 에코프로비엄 소개했고 그런데 2021년에 코스모 신소재를 왜 소개했냐 그때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 기업이 향후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계속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데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배터리 업체는 소재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게 양국제란 말이에요 양국제는 이제 뭐 기존에 에코프로비엄도 있고 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뭐 LNF 다 있지만 이걸로 다 안 돼요 커버가 다 안 돼요 워낙 이제 물량이 밀려돌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후발주자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코스모 신소재는 그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거의 반영이 안 돼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19만원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년 전에가 2만 1,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8, 9배 지금 올라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 입장에서 보면 뭐 실총 한 6,000억 7,000억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네 오늘 19만 3,600 정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기존의 이제 양극재 업체들 물량으로 다 안 돼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를 받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거다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원래부터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어쩌면 너무 일찍 2차전지 시장이 들어간 거죠 중국 시장이 막 뜨고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 된다고 할 때 2015년 이 무렵부터 막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들어갔는데 중국 시장이 확 죽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한때 주춤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되게 자금난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작 이제 진짜 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출발할 때 그때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제때 못 올랐은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LNF한테 이제 LG가 물량을 줄 때 사실은 코스모신 숫자에 먼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한 번 대이기도 했고 자금 사정도 안 좋으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LNF하고 코스모신 숫자가 벌어진 계기가 됐죠 근데 어쨌거나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ESS용으로는 뭐 LCO 양극재 이런 것부터 해서 기술력은 상당히 축적돼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NCM, NCA, NCMA 그 다음에 터벌트프리 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양극재 소재를 다 개발을 했어요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고 준비도 돼 있고 근데 국내 배터리 3사하고 다 관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지금까지 LG하고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LNF는 사실 삼성 쪽으로 잘 못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그게 있는데 이 회사는 국내 3사하고 다 관계하죠 왜냐면 사실 LG그룹 반개고요 대주주 집안이 그 다음에 코스모 신수자가 원래는 삼성의 반개그룹인 세안 미디어로 세안 미디어를 인수해서 시작한 업체거든요 삼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SK암원하고는 특별히 뭐 측지고 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모니터해 온 바로는 LG엔솔 쪽 수주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삼성 쪽도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최윤호 사장이 다녀간 다음에 뭐 업계에서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대략 최소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물량을 케파를 좀 준비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케파 5만 톤만 해도요 양재 뭐 코스모 신수자는 단가 좀 낮춰 잡아서 6천억이라고 쳐도 6,530 3조원 연간 매출 3조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의 계약이 지금 올해 LG엔솔 삼성 SDI는 아마 하반기 후반쯤 가서 시작이 될 것 같고 SK온 쪽은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그이 컬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SK온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 3개가 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쪽에 리튬강산 그게 독점 유통권을 아마 확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멀지 않아 아마 소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매일경제신문에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1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업계에서 확인하기로는 1만 톤을 훌쩍 넘어요 근데 이게 1만 톤만 해도 6천억이거든요 매출 매출 관점으로 그 다음에 2만 톤이면 1조 2천억 뭐 몇만 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회사랑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업체와의 어떤 향후 지속적인 관계가 또 형성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되게 가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재가 에코프로 비엠이 하지만 전구체 뭐 그 다음에 리튬 가공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페베트리 리사이클도 있고 근데 에코프로에 이제 그런 게 다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에 대해서 리튬 강산도 있죠 그 다음에 전구체 사업도 이게 모기업인 코스모 화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코스모 신소재가 해요 네 전구체라는 것은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뭐 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대 섞어서 이게 반죽처럼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리튬하고 결합시켜서 이제 소성해서 양극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전구체도 코스모 신소재가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으로 보면 저거 너무 뭐 주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줄줄이 굵직굵직한 어떤 변화들이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영해서 그걸 이제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 오를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게 이 회사도 2027년 정도 가면 생산 캐파를 한 최소 20만 톤에서 25만 톤 정도 잡고 있거든요 20만 톤이라고 계산하면 그게 그냥 단가를 만 톤 당 6,000원이라고 계산하면 6,20 12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12조로 잡으면 그냥 한 8% 정도 잡는다고 하면 대략 한 9,000억 정도는 되겠죠 9,000억의 영업이익이 양직 사업에서만 나오는데 그걸 멀티프로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배만 주도 9조고 20배를 주면 18조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6조 정도일 텐데 6조 정도일 테니까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비키움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다치가 몇조가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스모 신소재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또 다른 종목도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아까 전에 양극제든 세리든 대장들은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저희가 이제 소개한 종목이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이 FNC 같은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지금 월드로스만 200 몇십프로 올라있거든요 200프로 넘게 올라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추천이 지금 아니고요 그냥 왜 탑핵으로 올라왔냐면 2차전지 장비주는 기본적으로는 조립공정 쪽보다는 전극공정 쪽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극공정을 나누면 뭐 믹싱 공정 코팅 공정 있고 뭐 그 다음에 아변 그 다음에 슬리팅 공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믹싱하고 코팅 공정이 가장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할 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믹싱 공정에서 이제 윤승 FNC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이제 2, 3년 후에는 연속식 믹싱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미 이제 개발은 완료되어 있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믹싱 공정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극공정 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 비용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간도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차지하는 장비의 규모가 커요 이게 믹싱하고 코팅이 근데 믹싱은 특히나 높이를 잡아먹어요 몇십 미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부지 확보 비용 그 다음에 장비 설치 비용 장비 비용 그 다음에 이걸 또 운영 관리하는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식 믹싱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를 5분의 1로 줄여버려요 그럼 배터리 회사들이 그 배터리 캐파 구축할 때 생산 캐파 구축할 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연속식 믹싱 시스템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믹싱 장비는 이 회사가 거의 다 말아먹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업사이드가 되게 큰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지난해 2,200억에 300 몇 십억 실적 올렸다가 올해는 제 추정으로는 아마 4,500억에 한 650억 이 정도 매출 나올 것 같고요 내년 가면은 대략 한 8,000억 이상 매출에 영업이 1,100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내년 추정 영업이익으로 따져보면 영업이익 멀티플 아직 9배 정도밖에 안 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회사도 장비 위주라고 다 예쁠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공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재주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그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보니 야 뭐 자랑하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소개하면 네 네 앞에 언급은 했는데 종목명은 이야기 안 한 업체가 그 니켈도금 강판 만든다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이제 티스틸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향후 3, 4년 동안은 네 경쟁 없이 그냥 독점적으로 그 이 시장을 끌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캔을 만드는 원재료가 니켈도금 강판이기 때문에 네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계속 승량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면은 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에 43기가와트씩 배터리 생산 캐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27기가와트가 원통형 배터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LG엔솔하고 도요타가 계약을 연내에 체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도 원통형 배터리가 주력이거든요 기사 내용 보면 그러면 원통 배터리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워낙 표준화가 쉬워서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이걸 공급을 어디서 받냐 네 이 회사에서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탐방을 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올 들어서 2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올해 영업이익 배수로 따지면 시총이 9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올해 한 뭐 700억 이 정도 나올 텐데 내년에 가면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 최소 2배 나오거든요 14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 멀티플로 따지면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죠 그래서 저는 TC스틸 같은 업체는 주가가 그냥 가파르게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영업이익 1400억 나오고 영업이익 멀티플 10배만 준다고 하면 1조 4천억 떼야 되잖아요 양해시청이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가 또 2배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아까 이제 새로 경쟁자가 진입하기 3, 4년간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고객사인데 이런 업체들은 경쟁자가 좀 뛰어들기를 바라겠지만 이게 이제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캐파는 그러면 2025년 정도 갔을 때 캐파에 비해서 지금 TC3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는 캐파까지 따져도 한 4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 가동하는 물량까지 포함해도 2배 넘는 캐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캐파 구축에 다시 들어갈 것 같고 그걸로 따지면 2025년쯤 가면 실적은 내년 실적보다 또 한 2배 이상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이 있는 게 지금 2차전지 산업이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도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저도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 성장 여력이 커요 여전히 제가 볼게요 3,5배씩 남은 향후 몇 년간만 따져봐도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아니요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